손태진은 그의 독특한 음색과 탁월한 가창력으로 트로트계에서 빠르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의 노래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음악은 그저 듣는 즐거움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트로트 라디오 프로그램의 주요 인물로서 리스너들과의 깊은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라디오 채널을 통해 그는 자신의 음악뿐만 아니라 일상의 이야기와 음악에 대한 깊은 통찰을 공유하며 청취자들과의 소중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진솔한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라디오를 통한 그의 활동은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이노랩과 메디웰의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며 그의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노랩에서는 그의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제품의 신뢰도와 친근함을 강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메디웰에서는 그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그의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모든 활동은 팬들의 열렬한 응원과 지지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콘서트, 방송 출연, 광고 캠페인 등 어떤 모습이든 팬들은 그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팬미팅, 공식 이벤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팬들은 손태진의 새로운 도전과 성공을 함께 축하하며 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손태진의 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 음악의 젊은 세대에게 더 넓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 음악의 진정한 가치와 매력을 발견하고 있으며 손태진은 계속해서 그 분야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